남양주 쪽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책임위원이라는 것과 그 밑에 절치선 있어야 되는데 절치선 없고 이것이 다 복사로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거 보십시오 남재준 거 보세요 남재준 거 사퇴 없습니다 남재준 거 사퇴가 없습니다 남재준 사퇴가 없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남재준 사퇴 없습니다 남재준 사퇴가 없어요 남재준 사퇴가 없어요 그러면 남재준이 4월 29일 사퇴했습니다 남재준 씨가 4월 29일 사퇴 있으면 그 이후에 선거법에 의해서 인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손발이 안 맞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기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여기 칼라복사를 했으면 손발이 좀 맞았을 텐데 맞았습니다 칼라복사도 안 돼 있고 손발이 안 맞아서 흡색복사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뻣뻣한 용지로 원래 투표용지가 또 접어서 나와야지 뻣뻣하게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사전투표 용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의심스러운 게 이게 사전투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빨간데 거기 사선인데 사선이 아니고 바크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소문입니다 제가 사전투표에서 노트용으로 했고요 절치선 끊어서 선관위에 넣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투표는 사선에 끄서 거기도 한 장 나도 한 장 그리고 거기 100장 여기 100장 따로따로 보관한 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선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한 줄 알아요 대량으로 막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문재인은 몇 프로 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몇 프로 주기로 하고 또 심상정 몇 프로 주기로 하고 다 결정을 보고 다 그 결정의 스케줄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 바꿔진 거예요 이거는 한 지역만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뉴스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첫 번째 부직포 가방은 처음부터 있었다 예 카카오톡 보면 저보고 막 뭐라고 해요 아니 왜 그걸 모르셨습니까 왜 부직포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일단 선관위가 그거 재정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합니까 선관위에서 플라스틱 그래서 정확하게 봉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아무도 못 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절치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바코드로 사전투표는 바코도 했다 그러면 사전투표 바코를 했으면 제가 사전투표 했는데 왜 노트형은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왜 고지윤 씨는 노트형으로 했다고 인증샷까지 해서 올려놨습니까 왜 그러고 선관위에서는 노트형만 있었다 그 한 가지였다라고 왜 고백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이 이렇게 썩었고 거짓말을 해서 온 국민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이렇게 바보구나 멍청이구나 할텐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국민을 눈과 귀를 속여서 정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제가 프레스센터 두 번을 창원 목사님 부정투표 할 때 참석을 했는데요 다 엉터리에요 다 엉터리 정인들 하시는 말씀이 4% 엉터리 조작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빼도 막듯 못하는 이런 너무 엄청 많은 이런 사기 선거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증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또 하나 증거 정확하게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또 뭐냐면 이런 것도 이게 원본인데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하는 원본인데요 직인이 지켰고 다 직인이 찾고 정확하게 원본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구겨진 게 없을 정도로 대량으로 막 나왔어요 옆에 보면 제가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정권이라고 하는 투표 용지도 구겨지지 않고 대량으로 뭉퇴기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여러 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사기를 쳐도 이렇게 아주 엉터리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장증인 게 아니고 인쇄를 한긴다 인쇄를 한거다 인쇄를 한거다 인쇄를 한거다 인쇄를 한거다 인쇄를 한거다 인쇄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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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거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부지푸 가방을 갖고 왔는데 선관위는 처음부터 부지푸 가방이 정상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데 우리가 속을 것 같습니까 안속을냐 그래서 저희가 사기 대선에 앞장섰던 이러한 분들 진짜 양심 고백이 있기를 미투운동이 제안합니다 사기 대선에 앞장섰던 분들이 예를 들면 4만 3천명입니다 선거에 정사했던 분들 이런 분이 4만 3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믿는 분도 계실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사기 대선 친구에 아무 말 안고 동주하고 침묵했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어보시면 어떻게겠습니까 예 양심을 호소합니다 사기 대선에 이게 양심 고백 사기 대선에 참여했던 4만 3천명 중에서 100명이라도 다만 몇 십명이라도 빨리 나와서 자진해서 양심 고백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이 증거가가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쵸 정청아 목사님께서 선거 이 불법 선거를 소송을 했었어요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쵸 네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묵인하는 사람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이 당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양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며 또한 사대본에서 또한 많은 혜택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4만 3천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복사하는데 동참했다 내가 부직포 만드는데 동참했다 내가 사선 자르고 기계를 자르는데 했다 내가 인쇄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꿔치겠다 이런 분들이 성관이 중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와 신문이 있잖아요 그룹은 성관이는 자기 노토형 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한 녹음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말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성관이 종사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인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대본 정청하 목사님 김철양 감동 저기 이모님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눈과 귀를 국민들을 열어서 유튜브로 또한 카카오톡으로 또 많이 전달해서 이 재판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모든 투표용지가 다 폐기철반된 게 아니고 보존되어 있어요 재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기를 원합니다 재검토하면 우리는 100% 이깁니다 아 그렇죠 재검토 안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질거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 재판에서 정말 이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대법원에서 또한 아버지 이런 곳에서 지금 이런 나라의 위기에서 정말 이 애국의 애국심으로써 나라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3 선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있어도 이렇게 다 사기를 질 것입니다 네 문제인이 있는 한 사기 선거 관리인들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지만 우리가 선거 하나 말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 자체도 하면은 안되겠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서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태극기 들면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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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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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